안녕하세요. 팔레운 법은정지 판변TV의 반규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자 팔레운 법 인사 위임장 없는 이의신청과 소급적 추인사건입니다. 통보일은 2023년 7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25-14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름의 행사 사건이고요.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사건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의신청,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그 다음에 그것이 효력이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파기환송되는데 내용을 보시죠. 이 원심은 2022년 7월 11일 날 이 사건을 조정에 해부를 합니다. 간단한 사건들은 그렇게 조정을 많이 바로 해부하는 게 많습니다. 조정재판부가 22년 8월 11일 날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이걸 통상 강제조정결정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하게 됩니다. 결정정번이 8월 18일 날 원고 대리인에게 송달되고 8월 16일 날 피고 소송 대리인에게 각 송달됩니다. 그런데 피고 소송 대인의 사임서가 8월 26일 날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피고 소송 대리인으로서 변호사 김도훈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22년 8월 30일 날 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명의의 이의신청서만 제출되고 소송 위임장은 제재되고 있지 않다가 2022년 11월 23일 날 소송 위임장이 제출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원심은 변호사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위임장 없이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아니고 결국 송달될 날로부터 2주 경과되었음으로 확정됐다. 라고 해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고가 상고를 하게 된 거죠. 문제 읽었죠.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강제 조정 결정이 이의신청서를 변호사 명의로 제출했을 때 그 이의신청서의 효력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추인한 경우 소급적으로 유효한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인사조정법상 조정에 가려만한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럼 이제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뭐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사건에서는 소송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 행위는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 대리인이 그 소송 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규칙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송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 대리인이 추인하게 되면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한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피고 소송 대리인은 위임장 제출 없이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그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의신청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된다. 결국 이의신청은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됐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종료 서류는 잘못됐고 본안 소송 다시 하라 하면서 파기한 겁니다. 이 경우는 이 사건에서는 아마 피고 소송 대리인을 변경하면서 새 변호인이 일단 이의신청만 해놓자 그러고 나서 다음에 재판길이 잡혔을 때 그때 소송 위임장을 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결국 소송 위임장을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제출 안 한 그 시점까지는 이의신청이 부적합한 것은 맞습니다. 효력이 없는 게 맞고. 그런데 이후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준비사정도 제출하고 다시 항송진도 진행한 걸 볼 때 피고가 이의신청 행위, 변호인의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것이 맞다라고 본 거죠. 결국 상대방 변호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의신청 시 새 변호인의 위임장이 없는 걸 문제 삼아서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을 이의제기를 해서 결국은 위임장을 안 냈기 때문에 결국은 각하시킬 수 있죠. 하지만 그 경우에도 다시 위임장을 내고 그걸 내가 낸 게 맞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여전히 갑니다. 어쨌든 변호인 입장에서 그걸 봐가지고 다시 대법원을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그 상태에서 위임장이 없다면 그 부분 반드시 지적을 해서 위임장을 보완을 하게 하고 위임장 보완이 안 되면 부가적으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는 방법도 취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 변호인 입장에서 이 판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